미국에선 살집을 찾기 어렵고 집값은 급등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갈수록 멀어지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1인당 300달러, 부부 600달러씩 택스 리베이트를 해주고 식료품 판매세는 면제하는 방안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에 위치한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센터 권리 후원자들의 이름을 거는 동판식이 진행됐습니다. 비영리 단체인 미주 한미동맹재단이 지난 금요일 창립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즉시 전방위 제재를 가해 돈줄을 옥죄일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에선 살집을 찾기 어렵고 집값은 급등해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갈수록 멀어지고 있습니다. 팔려는 주택이 살려는 사람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집 한 채당 경쟁률이 팬더믹 직전 24대 1에서 지금은 65대 1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는 팬데믹을 거치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갈수록 멀어지고 있습니다. 사려는 사람들에 비해 팔려는 주택이 턱없이 부족해지면서 경쟁이 극심해지고 집값은 해마다 급등해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집살 능력이 미달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매물로 나온 주택은 올 1월 기준 83만 3천 채로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직후인 2020년 2월의 140만 채에 비하면 거의 절반으로 급감한 것입니다. 팔려는 주택 한 채당 경쟁률은 팬데믹 직전인 2019년 24대 1에서 지금은 무려 65대 1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중산층인 연소득 7만 5천 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의 가정에서 살 수 있는 주택들은 현재 매물이 25만 채에 그치고 있다고 전미부동산협회가 밝혔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이 소득계층에서 살 수 있던 매물이 65만 6천 채에 달했기 때문에 중산층까지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량 부족으로 주택가격은 한 해에 20%, 2년 동안은 35%나 급등해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많이 몰려있는 중위 주택가격은 2020년 여름 25만 4천 달러였다가 지금은 32만 6천 달러로 7만 5천 달러 비싸졌습니다. 주택 모기지 이자율도 1년 전 2.73에서 현재는 3.9위로 1포인트나 급등했습니다. 게다가 500대 대도시들에서는 평균 주택 비용이 100만 달러를 넘어서는 것도 흔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모기지 없이 올 캐시로 집을 사겠다는 오퍼비율이 2020년 25%에서 2021년에는 30%로 늘어났으며 플로리다 웨스트판비치 등 부촌에서는 올 캐시 오퍼가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제 중산층은 되어야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진 시대를 막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중산층 서민들과 저소득층은 내 집 마련은커녕 급등하는 렌트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버지니아 주민들은 머지않아 1인당 300달러, 부부 600달러씩 택스 리베이트를 받고 식료품에 대한 판매세 2.5%를 면제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글랜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와 주 상하원에서 주요 감세안을 추진해 3월 중순까지 확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세입 확대와 연방 지원으로 예기치 않은 흑자를 보게 된 각 주정부와 의회들이 남는 돈을 일회성으로 주민들에게 돌려주거나 감세하려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서는 주민들에게 일회성으로 개인 300달러, 부부 600달러씩 택스 리베이트를 제공하려는 방안이 사실상 결정됐습니다. 워싱턴의 문턱에서 공화당 바람을 일으키며 버지니아 주지사에 취임한 글랜 영킨 주지사는 주요 택스컷, 감세안을 중점 추진하고 있고 일부 민주당주 의원들의 지지까지 받아 성사시키고 있습니다. 글랜 영킨 주지사가 제안해 주 상하원에서 지지받고 있는 원타임 택스 리베이트안은 버지니아 주민들에게 개인은 300달러, 공동 파일한 부부는 600달러씩 리베이트 체크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소비자들의 물가급등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그로소리, 식료품에 대한 판매세를 올 한해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감세안이 확정돼 시행되면 버지니아에선 그로소리에 대한 판매세인 주정부 1.5%, 로컬 1% 등 2.5%의 판매세가 면제됩니다. 버지니아는 또 기초소득공제액을 개인 4,500달러를 9,000달러로, 가구당 9,000달러를 1만 8,000달러로 2배 올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서는 주의회 회기가 3월 12일 끝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입법 절차를 마치고 각종 세금 혜택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이웃 메릴랜드에서는 두 가지 추가 감세 조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은퇴자들이 받고 있는 사회보장연금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일 경우 세금을 물리지 않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법화되면 메릴랜드의 은퇴자 중 저소득층 7만 명이 사회보장연금에서 올 한해 면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메릴랜드의 저소득층 3만 가구는 기초근로소득공제인 EITC 세금 혜택을 항구적으로 받게 하는 감세 조치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뿐만 아니라 미 전역에서 12개 주가 그로서리 판매세를 없애고 있습니다. 주차원의 개인소득세, 재산세도 인하하거나 1년간 면제하려는 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에 위치한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오늘 동판식이 진행됐습니다. 센터 건립 기금은 10달러부터 많게는 25만 달러의 금액을 모금한 천여 명의 후원자들에 의해 마련됐는데요. 후원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동판이 커뮤니티 센터 로비에 걸리면서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센터 건립에 힘써준 모든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센터 건립에 모금한 후원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동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 2, 3, 4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에 위치한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오늘 센터 건립 기금에 모금한 후원자들의 이름을 거는 동판식이 진행됐습니다. 워싱턴 동포들의 의견을 모으고 기금 모금에 적극 나서며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센터가 건립되기까지 근 1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오랜 노력으로 건립된 만큼 워싱턴 한인들에게는 더욱 뜻깊은 자리가 마련된 겁니다. 10달러부터 많게는 25만 달러까지 센터는 천 명의 후원자들의 모금으로 완공을 이뤘습니다. 그동안에 약 10년에 걸쳐서 동포사회하고 FFX 카운티 정부하고 한국지회동포재단의 펀딩으로 인해서 저희가 커뮤니티 센터를 마련했는데 오늘 그동안에 도네이션해준 분들의 성함이 올라간 동판을 오픈하는 그런 날이 됐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메릴랜드주 퍼스트레이디 유미 호건 여사는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센터가 한인들에게 뜻깊은 공간인 만큼 후원해주신 분들의 이름을 빛내줄 동판식에 기쁜 마음으로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페니그로스 메이슨 디스트릭트 슈퍼바이저도 동판식에 대한 축하의 말을 남기며 앞으로 활발히 운영될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센터는 한인뿐 아니라 다른 커뮤니티와도 연결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기대받으며 앞으로 한인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공연,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비영리재단인 미주한미동맹재단이 지난 금요일 창립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창립식에는 채피터슨 버지니아주 상원위원과 한인 정치인 등 지역사회 주류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첫 발걸음에 힘을 보탰습니다. 미주한미동맹재단은 앞으로 6.25 참전용사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차세대에게 한미동맹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창립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9월 공식 출범한 미주한미동맹재단이 지난 금요일 버지니아 타이슨스에서 창립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미주한미동맹재단은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비영리단체로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시카고와 하와이 등 미 전역에 7개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최태은 회장은 창립식에서 한미동맹은 이제 보안을 넘어서 경제와 다음 세대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가 됐다며 민간 차원의 활동이 본격화돼 양국이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밝혔습니다. 두 나라의 우울을 더욱 중진하고 잊혀져가는 전쟁이라고 하는 한국전쟁의 의미와 한미동맹의 의미와 중요성을 차세대에게 교육하는 것을 주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태은 회장은 또 미주한미동맹재단에서는 앞으로 6.25 참전용사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우리 미래 자원인 차세대 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자라나는 차세대들한테 한미동맹이 왜 중요하고 그것이 앞으로 미 주류사회에 살아나갈 때 어떻게 발판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걸 교육하는 뉴테오 부회장과 원영 사무총장의 사회로 시작된 창립식에서는 채피터슨 버지니아주 상원의원, 제프매키 페어팩스 카운티 의장은 물론이고 마크 김과 아이린 신 버지니아주 하원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해 축사를 이어갔습니다. 제프매키 페어팩스 카운티 의장은 미국 사회에서 한인들의 역할을 강조하며 미주한미동맹재단에 거는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많은 한국인들과 페어팩스 카운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대는 계속해서 한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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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관계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관계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은경이라는 한국 이름도 가지고 있는 전 주한미국대사 겸 현 한미경제연구소 캐슬린 스티븐스 소장은 앞으로 미주한미동맹재단이 양국의 관계를 깊이 있게 발전시키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글랜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와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도 축하 메시지를 보내 미주한미동맹재단의 힘찬 발걸음에 응원을 보탰습니다. 창립식에 참석한 100여 명의 주요 인사들은 평화는 한국과 미국을 넘어 세대와 민족을 아우르는 우리 모두가 지켜내야 할 중요한 가치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미주한미동맹재단은 오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후원 모금 행사를 시작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주한미군 전우회를 후원하는 것은 물론 다음 세대들에게 한미동맹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토론 대회와 인턴십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재단 측은 밝혔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끝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즉시 재정적, 기술적, 군사적 전방위 제재를 가해 돈줄을 옥죄할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국제결제 네트워크인 스위프트에서 추방해 달러와의 송금을 차단하고 한국과 유럽 국가들과 함께 셀폰, 랩탑 컴퓨터, 냉장고와 세탁기 등의 상품 수출을 전면 금지해 러시아 경제를 초토화시킨다는 가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명태 기자입니다. 러시아가 철군주장과는 달리 우크라이나 접경 배치병력을 19만 명으로 늘리고 분리주의 지역에서는 폭역전까지 벌이게 해 일촉즉발의 전원이 짙어지자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전방위 제재를 즉각 부과해 러시아 경제를 초토화시키겠다고 거듭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이 러시아가 끝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수시간 안에 가동시키겠다는 러시아 제재 조치는 그 년에는 볼 수 없었던 재정적, 기술적, 군사적으로 전방위 제재 조치를 신속하게 부과해 러시아 경제에 가혹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방안들로 나타났습니다. 첫째, 재정적 제재로 러시아의 사실상 전체 금융기관들이 국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도록 쉬프트에서 추방할 것으로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은 시사하고 있습니다. 쉬프트 시스템은 지구촌 200개국, 1,100곳의 금융기관들이 국제적으로 송금과 금융거래를 하는 네트워크입니다. 러시아는 상당량의 금과 미 달러화를 보유하고 있고 중국과 별도의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있어 즉각 직격탄을 피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시간이 오르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둘째, 기술적 제재로 미국이 제조하거나 디자인한 첨단 기술을 러시아와 수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엠바고, 즉 전면 봉쇄하게 됩니다. 러시아 푸틴 정권의 주된 수입원인 항공, 우주, 전투기와 방공망 등 무기 등에 대해 전면 봉쇄하는 엠바고를 걸게 됩니다. 셋째, 미국은 물론 한국과 유럽 등 동맹국들이 전자와 가전제품의 러시아 수출까지 전면 금지시키게 됩니다. 미국산 반도체, 컴퓨터 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셀룰러폰, 랩터 컴퓨터, 냉장과 세탁기 등을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 유럽 각국들도 러시아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킨다는 방안입니다. 한국과 유럽 동맹국들에게는 미국산 치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자, 가전제품의 러시아 수출을 충단하도록 요구할 방침입니다. 넷째, 군사적 제재로 미국과 나토 동맹이 회원국이 아닌 우크라이나 현지에 군병력을 직접 파병하지는 않겠지만 러시아가 침공한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는 반군 세력들을 무장시켜 저항하게 유도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막고 나가 소련 붕괴로 생겨난 미국 주도의 안보 질서를 깨려는 목표를 15년째 시도하고 있으나 누구도 세계대전을 원치는 않고 있어 메이저 지상전쟁 없는 새로운 버전의 냉전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 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